타오투데이 다른 버튼을 돌려주어 원하는 속도로 선택할 수 있어요 색상은 총 4가지입니다 구매를 원하시거나 자세한 사항은 영상 설명란에 제품 링크 올려놓았으니 참조해주세요 두번째 제품은 스쿼트, 힘운동, 다리라인 등 하체 운동에 좋은 스쿼트 밴드입니다 넓은 면적의 짱짱한 밴드로 되어 있으며 이중 미끄럼 방지 설계로 운동 중 밀림 현상을 방지해준다고 하네요 스쿼트, 하프사이드 리프트, 힙백킥, 브릿지 자세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신체 사이즈와 체중별로 밴드 사이즈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가정에서 홈트할 수 있겠는데요 가격은 5,800원이며 평점 4.9점입니다 3번 가정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데코, 페인트 스프레이건입니다 손잡이의 유량 조절 힐로 간편하게 페인트 출력과 압력을 조절할 수 있어요 제품 탈부착도 간편하여 적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 및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벽면, 테이블, 야외 펜스, 철제 제품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가격은 47,000원이며 평점 4.8점 제품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그림을 차근차근 따라서 그릴 수 있는 드로잉 로봇인데요 아이들의 흥미를 높여주고 간단한 영어도 몇 마디 할 수 있어서 아이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로봇 미술 선생님이네요 가격은 모델에 따라 2만 8,000원부터 8만원대까지로 다양합니다 원하는 그림 카드를 로봇에게 보여주면 한 획씩 그려주어서 그림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옷! 번 쓰다보면 물기에 물러지는 고체 비누 불편하셨나요? 물빠짐이 간편하도록 기울어져 있는 나뭇잎 모양의 비누 트레이 소개해드릴게요 세면대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고 분리도 간편하여 쉽게 세척할 수 있어요 언제나 보송하고 단단한 비누로 사용해보세요 가격은 약 4,000원이며 평점 4.6점 좋아요 수는 5만6천 건의 인기 제품입니다 6번 자동차 안에서 실내 젖음을 방지해주는 거꾸로 접히고 펼쳐지는 차오미 접이식 우산입니다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엔젤링 설계로 우산 테두리의 안전 반사대는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우산 사이즈는 105cm로 업그레이드되어 두 사람이 같이 쓰기에도 좋은 크기예요 방수성이 좋은 소재로 제작되었는데요 이제 우산 때문에 차량 시트 젖을 걱정은 없겠네요 가격은 11,000원이며 평점 4.7이었습니다 7번 원적외선 목 마사지기는 다양한 마사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피부 깊숙한 근육까지 마사지해준다고 하는데요 휴대 가능한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무선 사용 가능한 제품이에요 잦은 스마트 기기 사용 또는 장시간 업무 등으로 목 통증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로 선택 가능한 마사지 모드로 기호에 맞게 마사지할 수 있어요 온열 기능으로 목을 더욱 따뜻하고 부드럽게 마사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32,000원이며 평점 4.8입니다 신규 회원의 경우에는 첫 구매 시 포세일 002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시면 품목 상관없이 4달러 이상 구매 시 3달러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8번 귀여운 디자인의 휴대용 목선풍기인데요 목걸이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손도 간편하고 목의 부담도 줄여주어요 색상은 코랄 오렌지 다크 그린 등 감각적인 디자인과 색상의 선풍기네요 펜 위쪽으로 바람이 나와서 시원함을 유지시켜주고 거치대도 있어서 탁상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가격은 18,000원이며 평점 5.0이었습니다 9번 햇빛 쨍쨍한 날 야외 주차 시찜질방 같은 차 안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차량용 그늘 막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산과 같은 디자인으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컴팩트한 사이즈예요 안티 UV 소재로 햇빛이 반사되어 내부로 들어오지 않아서 쿨링 효과도 있어요 가격은 11,000원이며 평점 4.8점이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제품이네요 닫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손은 안 가게 되는 유리창 청소를 도와주는 샤오미 유리창 청소기입니다 AI 지능형 테두리 탐지 기능이 있어서 이동 경로를 미리 탐색하며 먼지 정도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흡입 강도를 조정한다고 하네요 유리, 타일, 대리석 등 극세사 걸레로 매끄럽게 닦아줘요 고층 유리창 청소 시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로프가 함께 들어 있다고 하네요 전선은 4m 정도로 길게 되어 있어서 야외 유리창 청소도 문제 없어요 가격은 26만원이며 평점 4.9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타오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